종훈 페이프 아트입니다 요즘에 엘사 겨울왕국2가 아주 인기가 많죠 엘사 엘사 엘사와 안나가 있죠 울라프도 있고 겨울왕국에 있는 캐릭터들 주인공들 나는 서적으로 이 엘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아주 귀티나게 생겼잖아요 마음도 착하고 자 그래서 보면은 머리 종이 가면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상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면이라는 어떤 또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가면 쪽으로 하면은 보통 그 종이 작업하는 부분하고 또 틀린 부분도 있고 종이 가면 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들은 있지만 최대한 최대한 좋은 극대화 되는 방향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보면 입술이 한쪽 끝이 올라갔습니다 약간 삐뚤어지게 했습니다 일명 썩소라 그러나요 썩어미소 그게 아니고 도도한 우리 엘사의 어떤 도도하면서도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엘사가 그래서 약간 이 꼬리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야 그 시야 확보는 지금 보면은 이쪽 검정 동자 쪽을 뚫어 놨습니다 이건 지금 아동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전체 길이가 지금 한 20cm 정도 돼요 20cm 정도 되고 이 안구와 안구가 6.5cm 정도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조금 멀은 거리에요 이게 근데 이 상태에서 안구를 시야 확보를 위해서 여기를 뚫는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예쁜 그 우리 엘사의 얼굴이 모습이 또 조금 이상해지니까 약간은 좀 아이들이 아이들 용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약간 좀 시야가 조금 불편할 것도 같습니다 보통 성인들이 한 7에서 8cm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가 한 6cm 6.5cm 여자들 보통 성인 여자들은 맞아 우리가 보는 눈동자가 그죠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종이장품에는 엘사의 헤어스타일이 아주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금색 스타드림즈를 썼습니다 금발에 금발에 우리 엘사 머리 그리고 얼굴은 연한 핑크색 뽀얗고 연한 핑크색을 써 줘야 되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머메이드즈 178g 짜리 이 지금 스타드림즈는 아마 200g 정도 될 거에요 200g 정도 되고 이런 곳은 머메이드즈 두석 머메이드즈 178g 짜리인데 뒤에 또 다 400g 짜리 합질을 한 거에요 합질을 해야지 튼튼하고 이런 코 같은게 끼어 줬을 때 이쪽으로 자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치지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코 같은 경우는 가면에서 꼭 작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 약간의 높이라도 있어야지 착용했을 때 말입니다 착용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만들어 주는데 자 정면에 얼굴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죠 종이로 해서 종이죽도 아니고 평면에 종이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최상의 점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에요 최상 알았죠 그래서 이 코도 딱딱해 다 400g 170g 종이 밑에 또 합질을 했어 400g 종이를 합질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도 마무리를 깔끔히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코팅이 100%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위생상 그리고 종이가 축축해져서 찢어지고 그럴 상황도 되고 많이 착용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서 엘사는 투명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면을 뒤를 그래서 습기가 차더라도 닦아낼 수 있고 소독도 할 수 있게 아이들 위생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마 같은 경우 턱 부분 아이들이 접지 얼굴과 접지 되는 부분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풍지가 좋은데 문풍지가 없어서 우두락 우두락 지금 이게 몇 미리야 5mm 짜리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면 아이들이 한 개를 더 편해할 거예요 착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거 벨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탈착이 되게 유사시간에 이렇게 보관을 해 두고 쓸 때는 또 이렇게 붙여줬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끈적이가 caller Focus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엘사 가면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잘 나고 같습니다 괜찮죠 안나 도 좀 해 주고 올라프 노스 사람 EVER 이미 oppn 이 일 작업을 하면서 말이에요 꼭 예쁘게 따라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초보자들이 어떻게 저랑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최대한 저 송훈이라는 사람이 만약 가면이 마음에 든다면 저 송훈이라는 사람이 한 것에 근접하게 또 그리고 본인들이 작업하면서 나보다도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표현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내가 한 거 위에다가 또 자신이 아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은데 저렇게 하셨네.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보고 그런 사항 있으면 저한테 글 같은 것 좀 남겨주세요. 선생님 여기는 이렇게 해봤더니 더 낫대요.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. 맞죠? 하여튼 예쁘게 아빠 엄마들 엘사 무진장 있게 많습니다. 보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소중히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한 엘사 가면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해 줘 보세요.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예쁘잖아요. I love you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